안녕하세요 건담 울리기 아이스 입니다 건담 명장면 명대사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동전사 제다 건담에서 건담 세계관의 한 획을 그었던 바로 그 장면 과토로 버지나라고 잡아떼는 샤아에게 냅다 펀치를 날렸던 카미유 비단 수정 펀치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제룡님과 라미님이 직접 더빙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젊음인가 네 잘 들었습니다 30산도 안된 양반이 젊음 타령이나 하고 있고 참 그렇네요 건담 세계관에서 수정 펀치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탄생시켰던 바로 그 명장면이었습니다 이후로 각종 건담 시리즈에서 수정 시리즈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 장면의 임팩트는 상당 했었죠 자 오늘 명장면 명대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장면 명대사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명장면 명대사 있으시면은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저희 건담 월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구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